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...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? 네! 너무너무 아쉽죠? 네! 하지만 정말 멋진 무대를 아직 남아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함께 보시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해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팀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무대를 보여줄 친구들은 바로바로 팀 스테리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팀 스테리의 무대는 레이디 가가의 Stupid Love이라는 곡으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 무대와 어떤 다른 매력이 있을지 얼마나 더 멋진 퍼포먼스의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바로 보러 가실까요? 가쌍